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국토부에서 준비중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만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보셨다면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서울에서 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임대차 상담, 두번째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그리고 세번째로 전세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 전어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나 대출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서울시 전어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는요.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셔서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 지어진 빌라 같은 경우에 매매가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고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인근 빌라의 전세나 월세 실거래가를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 실거래 가격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왼쪽에 다세대 연립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지역과 기간을 선택하세요. 만약 강동구 길동에서 내가 빌라 전세를 구하고 있다면 강동구 길동 2022년 가장 최근 이렇게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서 건물 전용 면적과 대지 면적 얼마 정도의 크기의 물건이 어느 정도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중공 연도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계약하실 물건과 비교해보면 너무 높게 거래하는 것을 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어간 곳의 중개사무소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중개업수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물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사람은 대표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정식으로 중개업소에 등록된 중개보조원인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두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열람공간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클릭해보세요. 만약 서울시 관악구에서 물건을 찾고 있다면 지역을 알맞게 선택하시고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중개업소가 굉장히 많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정상영업 중인지 아니면 업무 정지 중인지 휴업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대표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래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이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를 위해서 계약서 작성 전에 한 번씩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월세 정보 몽땅을 통해서 서울의 각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거 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 주거 포털, 알림소통, 전월세 정보 몽땅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울시 임차 물량 예측 정보와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자료가 나옵니다. 지역별로도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 중 서울시 임차 물량 예측 정보를 다운받아 볼게요. 이 자료에는 법정동별 예측 물량이 나와 있어요.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세 예측 물량, 월세 예측 물량, 주택 유형별, 그리고 면적별 예측 물량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건축 연환별로 연식에 따라서 10년 미만, 10에서 20년,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도 예측 물량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측 물량이 많아지는 곳을 찾아가면 상대적으로 예측 물량이 적은 곳보다는 집을 구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측 물량은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시장에 풀릴 것을 가정해서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만약 이 관악구에서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해당 집을 나와서 다시 관악구에서 새 집을 구하면 예측 물량에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애매해집니다. 관악구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그 외 경기도 과천시로 이사를 간다면 이 집은 신규 물량이 되겠죠. 물론 아예 계약 만료가 없는 곳보다는 이렇게 계약 만료가 많아서 회전되는 물량들이 있을 때 빈집을 찾기가 더 쉽긴 할 것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에 집을 구하실 예정이라면 이 서울시의 예측 물량 자료도 파악해 보시고요. 추가로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축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새로 생기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 아파트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이에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주택보다 확실한 공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런 지역은 그 공급 효과 때문에 전월세 가격도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임차 주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 같은 사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이 많은 곳을 찾는 곳이 저렴한 전월세 주택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울은 이 수요량보다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이 경기권이나 인천권역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다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전세를 구할 때 보통 매매가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전세가율 수치를 통해서 매매가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월별, 이런 구별 아파트 전세가율과 연립다세대 전세가율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울시에서 준비한 것은 전세가격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전세가격이 얼마인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정보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클릭하신 후에 이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 빈 곳을 모두 채워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이 전화번호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도 알려주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집에 입주하려고 할 때 전세대출을 받아서 은행에다가 매달 이자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를 얻어서 집주인에게 월차임을 주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에 맞춘 적당한 월세가격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홈페이지를 활용한 방법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만 보신 분들이라면 지난번에 올려드린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영상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전세나 월세집을 구할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